안녕하세요 미국 시골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번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골 목사와 함께하는 사랑 그리고 위로의 집회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 집회를 하기까지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고 생각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가지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또 위로함으로써 우리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것들을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누며 또한 말씀을 듣고 그러한 회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커다란 문제에 부딪혀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분들 어느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이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귀한 집회입니다 온라인 집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것보다 줌 라이브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소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열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카메라를 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함께 얼굴을 보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줌 라이브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요 8월 10일 토요일 아침 9시입니다 또한 미국 시간으로는 미국 동부 시간 8월 9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또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요 8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 때문에 저녁 시간을 맞춰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미국 서부에 계신 분들이 새벽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토요일 아침 9시 그 시간에 가장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시간 스케줄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위로의 집회 방식은요 찬양과 또한 기도와 그리고 짧은 말씀 그리고 서로 함께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하며 서로 함께 중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골 목사와 함께하는 사랑 그리고 위로의 집회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줌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제가 여기에 바로 기재를 해드리면 줌으로 들어가셔서 가입을 안 하셔도 아이디 넘버를 집어넣으시고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어느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을 이곳에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골 목사와 함께하는 사랑과 그리고 위로의 집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초청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줌 아이디는요 910461-8686입니다 910461-8686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면요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뜹니다 그러면 그곳에다가 1004, 10004입니다 10004, 1004를 넣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줌 어플리케이션은요 보통 아이폰이시면 아이폰이시면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ZOM 줌이라고 치시면 줌 미링이 나오고요 그리고 삼성폰을 쓰시는 분들은 스토어 플레인과 그곳으로 들어가시면 또 줌을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에 바로 들어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입을 안 하셔도 가입하시는 걸 누르면 미링 아이디를 넣으라는 곳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번호를 넣으시고 그리고 엔터를 조인을 누르시거나 엔터를 누르시면 비밀번호를 내 자리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곳에 천사를 넣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빨리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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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